2분 검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2분 검색. 그러니까 검색, 어떤 것을 찾아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분, 두 개로 쪼개어서 찾아본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를 볼게요. 다음 같은 조건 하에서 배열 변수 E에 대하여 변수가 배열 변수 E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데이터 K가 있는 위치를 찾아주는 2분 검색, 바이나리 서치 알고리즘을 제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수로 이루어진 배열 E에 전체 원소들은 이미 오름차순 정렬로 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즉, 2분 검색, 바이나리 서치에서는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정렬이 안 되어 있으면 이것에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2분 검색, 바이나리 서치는 정렬이 되어 있을 때 한다. 2분 검색 대상인 배열 변수 E를 일반화하기 위하여 배열 E의 인덱스, 인덱스를 중에 제일 밑에 있는 것을 L, 하한 인덱스를 L, 로우 이 말이겠죠. 상한 인덱스를 하이, H로 하고, 알고리즘의 매개 변수로 넘겨준다. 검색하여 발견한 위치의 배열 인덱스 값을 결과 값으로 반환하는데, 만일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없으면은 마야나스 99를 나타나게 해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떤 배열 변수 E가 있어요. E에 값이 이렇게 쭉 있단 말이에요. 값이.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값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어떤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텐데, 이 중에서 이래서 90이 있느냐, 90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찾아본다는 이야기죠. 그때 하한 인덱스 로우, 상한 인덱스 H 이렇게 두고 찾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열 변수 E는 이미 뭐예요? 이미 정렬되어 있다고 가정을 한단 말이에요. 봅시다, 그럼. 다시 얘기하지만서도 이것은 정렬이 되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정렬이 안 되어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반쪽으로 나누어서 찾아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전기선이 있다고 해봐요. 전기선, 전기선이 있는데 이 길이가 100m나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전기선이 전기가 안 통해요. 그러면 분명히 이 전기선 상에 문제가 있는데 어느 쪽에 문제가 있는지 찾아보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전기선이 있을 때 반을 잘라서 전기가 흐르나 안 흐르나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전기가 잘 흘렀다. 그럼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쪽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반을 잘라요. 잘라서 흐르나 안 흐르나 테스트를 해봐요. 그럼 흘러요. 그럼 어디가 문제예요? 여기가 문제죠. 그럼 또 잘라봐요. 테스트를 해봐요. 잘 흘러요. 안 흘러요. 그럼 여기가 문제죠. 이런 식으로 찾다 보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겠죠.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2분 검색, 바이나리 서치는 이미 정렬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대상으로 특정한 데이터, K의 위치를 찾아주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이 말이죠. 검색할 데이터들이 이미 정렬되어 있다는 점을 활용한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2분 검색, 바이나리 서치는 정렬이 되어 있을 때 쓰는 거다. 그럼 봅시다. 전체 입력 데이터의 중간에 위치한 데이터 EM과 검색하고자 하는 데이터 K를 비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배열 변수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쭉 있단 말이에요. 있으면 지금 찾고자 하는 게 뭐예요? K죠. 자, 이 배열 변수에 K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있느냐. 그런데 얘는 이미 정렬이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중간을 찾아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가운데 값하고 이하고 비교를 해본다는 거예요. 그 중간 값을 EM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한 인덱스 L과 L과 L이죠. 상한 인덱스 H에 대하여 그럼 가운데, 가운데 EM 어떻게 구해요? 그죠? L 플러스 H를 2로 나누면 되죠.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소수점이 나올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순수 도상에서는 뭘 붙여야 돼요? 그렇죠. INT로 붙여야죠. 맞죠? 의 위치에 있는 데이터가 중간 위치의 데이터 EM이 된다. 만일 EM과 얘와 K가 같으면 그럼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EM하고 K하고 비교를 해서 K가 얘보다 작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H를 이제 여기로 잡아서 다시 또 체크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있느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좁혀가다 보면 언젠가는 K를 찾을 수 있겠죠. 맞습니까? 중간 위치의 데이터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보다 클 경우. 즉, 이게 중간 위치입니다. 그렇죠? 이게 뭐예요? 로고. 이게 뭐예요? 하이죠. 이게 중간이죠. 중간에 있는 이 EM의 값이 K보다 클 경우.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지금 90을 찾고자 그래요. 90을. 그런데 이 EM의 값이 현재 얘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은 어디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사이에 어디에 있는가 있다는 이야기죠. 맞죠? 그때는 왼쪽 그룹에 있는 데이터 그룹에 대하여 검색할 왼쪽 그룹의 한 인덱스는 L. 변형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한 인덱스 H가 뭐가 돼야 돼요? M보다 하나 작은 게 돼야 되죠. 그러니까 H가 M보다 하나 작은 것이 돼야 된다. 맞습니까? 중간 위치의 데이터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보다 작을 경우 EM이 K보다 작다. 작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른쪽 그룹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한 L이 뭐가 돼요? L이 뭐가 되는 거예요? M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렇죠? 됐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보자고요. 지금 숫자가 쭉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렬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오른쪽 그룹으로 정렬이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2분 검색. 바이널의 서치는 정렬이 돼 있는다는 가정하에서 한다는 겁니다. 지금 찾고자 하는 값이 뭐예요? 20입니다. 20. 20이 있나 없나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첫 번째를 L. 끝을 H로 잡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얘 두 개의 가운데. 가운데를 M으로 잡죠. 열 개니까 가운데는 다섯 개입니다. 다섯 번째. 그래서 이걸 M이에요. 그래서 뭐합니까? 비교하죠. 비교. 이게 20이냐. 비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얘가 더 크잖아요. 얘가 26이. 그럼 어디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어딘가에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그때 어떤지 다시 어떻게 합니까? 그럼 여기를 검색을 하는데 이제 H가 뭐가 돼야 돼요? 여기가 H가 돼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H는 뭐가 되는 겁니까? M 빼기 1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가운데보다 하나 작은 게 H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또 비교를 해요. 자, 가운데가 어디데요, 그럼? 네 개 중에 가운데니까. 그렇죠? 4를 2로 나눠요. 그럼 2잖아요. 그렇죠? 얘가 가운데예요. 그럼 얘하고 이제 비교를 해요. 어떻습니까? 20이 크잖아요. 그럼 어떻다? 여기 둘 중에 하나에 있다. 자, 그럼 두 개의 가운데는 어디입니까? 얘죠. 맞습니까? 그러면 20하고 20을 비교를 해요. 어떻게 돼요? 같죠? 그러면 찾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원리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자, 됐습니다. 자, 순서를 봅시다. BS 무슨 말일까요? binary search 이 말이겠죠. 자, 여기에 시작이라고 하지 않고 BS라고 나왔네요. 자, 프로그램 이름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또는 여기 어딘가에서 J 호출할 때 그때도 쓸 수 있겠지요. 자, 하여튼 자, binary search 이고 L, H, K가 있어요. L, H, K. L은 뭐예요? 한 인덱스. 무슨 일인지 알겠죠? H는 뭡니까? 상한 인덱스. M은 뭐예요? 중간이고 우리가 찾을 값이 뭐다? K다, K. 얘를 찾는다, 이 말이에요. K가 뭐냐? K가 있냐, 없냐? 자, 그러면 면차이 이렇게 지나고 봅시다. 자, L이 L보다, H보다 크냐? L이 H보다 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L이고, 그 다음 H잖아요. 찾을 값을 있나, 없나 찾아보기 위해서 M을 찾죠. 비교를 해요. 그죠? 하다가 이쪽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H가 이쪽으로 갈 것이고 이쪽에 있으면 L이 일로 가겠죠. 왜? 찾을 값이 여기니까. 그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항상 L이 H보다 크죠. 그런데 이 순서가 바뀌었다, 바뀌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자료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럼 그때는 뭐가 돼요? 그럼 끝나면 되죠.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99를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출력하고 끝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뭐합니까? M을 잡아주죠. 가운데 지점. 어떻게 했습니까? L과 H를 더해서 2로 나눈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소수집이 나올 수 있으니까 INT를 붙여서 표시했죠. 자, 그러면 이제 EM과 찾을 값 K를 비교를 합니다. 비교. 땡땡 비교한다 이 말이죠. 같다. 같으면 뭐예요? 그럼 찾았죠. 찾았으니까 M 출력하면 되고 찾았다 이 말이니까. 자, 만약에 EM이 K보다 뭐예요? 작다. 작다. 자, 이렇게 있어요. 여기 M이에요. 그죠? EM이 이제 여기가 찾을 값이고 K이고 그죠? K이고. 그래서 이 EM의 값이 K보다 K보다 작더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작더라. 그럼 뭐예요? 여기 어딘가에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 어딘가에. 그죠? 맞죠? 그럼 뭐 하면 돼요? 이제 L을 M 플러스 1로 하면 되죠. 하나 크게 해서 다시 도로. 다시. 다시 이로 가는 거죠. 여기로. 자, 그렇지 않고 뭡니까? 그렇지 않고 만약에 EM이 이 값이 얘보다 크다. 크다.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H를 뭐예요? H를 M 마이너스 1로 잡아줘야 되죠. 그렇게 해서 다시 반복하면 되죠. 자,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바이나리 서치가 원리는 상당히 간단하고요. 간단한데 키는 뭐예요? 키 포인트는 예죠. 배열의 인덱스 그걸 설정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죠? 이런 게 이제 키가 되겠지. 맞습니까? 그리고 가운데 값 M에다가 INT 붙인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시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이나리 서치는 그렇게 어렵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